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뒤 상단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운데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1월 4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종목을 주시겠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오전 9시에 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에 장이 시작한다고 해서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시기에 앞서서 아셔야 되는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이런 거 이제 판단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추가적인 그런 정보들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9시 40분에 뭐 동시효과 상황 뭐 거래소 되고 있는데요. 9시 기준으로 이제 장이 시작됐을 경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12월 30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9시에 이제 장이 시작이 됐는데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9시에 한국 큐빅 현재가 4,100원 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와 있고 1차 목표가 4,220원 손절가 3,920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저희 소장님의 실시간 댓글 리딩을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트보기 그 7번째 시간 추세이탈형 장대의 은봉은 필히 주의하라 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급등주에서 고점 장대의 은봉은 탈출 신호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추세이탈형 장대의 은봉은 필히 주의하라 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추세이탈형 장대의 은봉이라 하는 게 뭐냐면요 거래량이 많건 적건 이전저점을 하향이탈하는 모양새로 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흔히 기업의 내부적인 돌발 악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횡령배임 부실경영 불법경영활동 이라든지 대주주 주식담보 반대묘매 같은 거 그런 거가 될 수 있겠고요. 혹은 외부의 갑작스런 투자심리 악화 예를 들면 지수금락 이라든지 테마소매열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한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관리하지 않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나 자본이 적고 유통물량이 적은 소외주들한테서는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소위 말하는 우량주 좋은 종목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예시로 상상인을 가져왔어요. 이러한 양상들이 발견이 되면 추세이탈형 장대의 은봉인 만큼 투자자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장대의 은봉이라고 해서 꼭 무서운 것만은 아니에요. 바닷건에 있는 장대의 은봉이라든가 상승 초기에 거래량이 없는 장대의 은봉 같은 경우 세력의 속임수로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신호를 보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의 은봉인 경우 그거하고 지지선을 깨버리는 장대의 은봉 이 두가지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들에 해당하는 장대의 은봉은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 될수록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장대의 은봉일지라도 추가하락이나 급락을 가져오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알아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선은 제가 지금 그려드린 검은색 선이 지지선인데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주가와 바닷건을 알리는 매수신호랑 같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지 않으려는 방어선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지지선을 하향이탈하는 캔들을 출현한다 그러면 기업의 뉴스나 공시를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설령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할지라도 위험관리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기업의 악재나 호재를 미리 선반영하는 특선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상상인 한번 제가 가져온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량주 중 하나죠. 그런데 이게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때 장대음봉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전 제점이 여긴데 여긴 그냥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밑으로 꽂아버립니다. 장대음봉 생기고 지지선 우탈하고 추세 붕괴 그 뒤로 장대음봉 하면서 추세 붕괴 완전히 됐죠. 그 과정에서 거래량 엄청 많이 터졌고요. 이때는 어? 뭐지? 야 담자 하고 사람도 엄청 많이 담았어요. 왜냐하면 상상인에 대한 특별한 뉴스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조국펀드랑 뭐 이렇게 얽히더니 뭐 한 이쯤 되니까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19년도 11월 29일 날 가서야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대출을 한 수백억씩 해줬더라 무자본으로 이제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상상인 어떤 그런 계열사의 내부적인 그런 어떤 그런 악재들이 이렇게 뒤늦게 해서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주주분들이 아이고 그래서 이때 떨어졌었던 거구나 라고 이제 후회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후회는 후회일 뿐 많이 늦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막 뉴스나 이런 거 안 나오더라도 내부적인 요인이 그런 게 좀 위기감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좀 선반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살짝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악재나 호재를 미리 선반영하는 호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아까 했듯이 지금도 그 이유를 꼽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인을 통한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